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강두전과자 56살 A씨가 도주 5일 만에 검거됐습니다. 경찰과 공조로 추적에 나선 대후보호관찰소는 오늘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. 당국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절차에 따라 수사 입후 검찰에 숭취할 계획입니다. 이달 초 출소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습니다.